옛날에 누나랑 우리랑 소녀랑 엑소랑 한 번 온 적 있지 않나? 제주도? 어 있어 있어 엑소랑 샤인이랑 나 셋이었을걸? 그것도 기억나? 나는 그때 끝나고 파티가 벌어진 거야 매니저더라고 태민이랑 세훈이가 왔어 그래서 싱가포르 갈 때 온리원 누가 하냐고 내가 고를 수가 없잖아 이미 태민이랑 계속 하고 있었고 그냥 니네가 정해 하다가 가위바위보 하던데 가위바위보 하는데 그랬더니 세훈이가 했어